날이 더워지면 때를 지어 몰려와 도심을 뒤덮는 동양 하루살이. 올해는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벌레 떼가 도심까지 몰려오게 되는 건지. 동양 하루살이가 개체수를 늘리고 처음 날아오르는 서식지 현장을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한강입니다. 대표적인 동양 하루살이 유충 서식지입니다. 생태학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팀이 물로 들어갑니다. 수심 3m에서 5m 정도 내려가 돌과 모래틈을 휘저어봅니다. 하얀 동양 하루살이 유충들이 보입니다. 밤이 되자 물 위로 올라옵니다. 팝콘처럼 부풀어 올랐다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때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유충에서 탈피하는 이른바 우화를 하는 겁니다. 이후 풀숲에 머물다 밤에 때를 지어 날개짓을 하며 짝짓기를 하고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올해 4월 평균 기온은 14.9도로 지난 50년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올해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대량 발생 직전에 이제 비가 오면서 조금 개체들이 좀 하류까지 떠내려가서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용산이라든지 마포까지 지금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동양 하루살이 때도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